. . . . . 어떤거? 초대계층 경쟁력? 혁신 화학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믿었지? 우리 팀원이 가보자는 방향에 피클과 물과 물이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데 자제 또는 역량 또는 지도력이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팀원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우리 팀의 성과를 이루어지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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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팝 스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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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틀어보세요. 원래부터 좋았어, 시작. 원래부터 좋았어,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껴주고, 뭐만 바꿨어요? 말을 바꿨더니 어느 순간 멘트 시간을 갖고 있더라, 맡고 있더라.